이 밤 안보기 나야 아직 아퍼? 이 밤 안보기 아직 아프냐고 아이고, 이 밤 사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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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 사위 여태 아퍼? 어지간하면 그만 일어나 그래야 올깔에 벼농사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냐 사위 벼농사 망쳐봐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그쪽도 속내고 뭐고 끝장나는 거니까 아프고 뭐고 잘 생각해 이맘때 늦장 부리면 그 해농사는 끝장이니까 좀 괜찮아? 예 그런데요 저 얘기해 작년 농사도 푸짐하게 안 됐나요?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왕 올 가을에 보내주실 양이면 이번 봄이라도 괜찮지 않아요 이번 가을 농사도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요 저 네 문제없어요 이번 가을 농사도 인석아 가을농사고 울농사고 미처 커야지 자 봐라 아 저걸 데리고 무슨 홀레냐 홀레 갔나 원 그래도 벌써 열일곱 아니에요 괴병 그만하고 일어나 점수만큼은 어른이 성례를 안 시켜줄까 자식 같은 놈이 나 말이에요? 나 이제 갈래요 그동안 사경초 줘요 야 인석아 너 사위로 왔지? 어디 머슴살로 왔냐 그럼 얼른 성례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부려만 먹고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아 봐라 저것이 커야 말이지 아 봐라 다행히 그니까 그니까